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재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도로초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운 음식을 먹었잖아요 핫브링클 콤보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에서! 음료는 먹었다고 다 Independent 뱃뱃뱃뱃 뱃뱃뱃 빠져나오고 뱃뱃뱃 샘강 이 샘강은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또래질뻔했다 떨어지만 했다 아 이거는 참치 뱃살이에요 제가 원래 참치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먹으러 가거든요 네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얘는 요걸 안찍어도 너무 맛있어 이게 기름진 맛이라 느끼할 수 있는데 안느끼해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고기 짠 고춧가루 입천장이랑 씹어도 씹혀요 너무 맛있다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두 개 남았네요 마지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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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최고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